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 시행되면 전북은 11명의 지역구 의원이 7명으로 줄어듭니다. 4명의 비례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아닌 소수 정당에게 돌아가 전북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2대 1입니다. 현재 11명인 전북의 의원 수는 내년 총선에서도 11명으로 변함이 없지만 지역구 7명, 비례대표 4명으로 바뀝니다. 전북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의원 11명 가운데 4명은 자동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지각변동은 비례대표에서 나타납니다. 전북, 광주, 전남, 제주가 함께 묶인 호남 제주권은 34명의 국회의원이 배정됐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큰 틀은 배정된 34명에다 정당 득표율을 곱한 뒤 여기서 산출된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최대치로 한정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의 호남 제주 득표율에 34를 곱하면 새정치연합 22.1명, 새누리당 3.5명, 옛 통합진보당은 5.2명이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19대 총선의 호남 제주 지역구에서만 29명이 뽑혀 선관위가 정한 최대치 22명을 넘겼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비슷한 득표율을 가정하면 새정치연합은 호남과 제주의 비례대표를 단 한석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석인 전라북도 비례대표는 모두 소수 정당에게 돌아갑니다. 새정치연합은 호남 비례대표에서 큰 손해를 보지만 대신 영남 비례대표에서 큰 이득을 봅니다. 구체적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절대 유리한 정당은 불이익을 보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득을 보게 돼서 지역 편정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자가 도입되면 전북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역구 최대 7석,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4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에서 새정치연합 일당 독재가 사라지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정동영 신당이 선전할 경우 전북의 새정치연합 의석수는 7석 미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배지를 잃게 될 지역구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반대해 지역 갈등을 줄일 새 제도가 내년 총선에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JTV 뉴스 김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